안녕하세요 김광각입니다 새벽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알람을 못듣고 지금 운동하러 나가네요 아무튼간 오늘 운동은 복근 어깨 유산소 턱걸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오늘의 날씨입니다 참 아름답죠? 안개도 끼고 뭔가 느낌이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고 이게 이게 야외에서 운동하는거의 단점이죠 아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간 운동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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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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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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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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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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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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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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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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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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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